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복문 중심으로 금년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래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1999년도에 첫 출발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의 결심이 여러분 잘 지켜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을 보내면서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남아있는 11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3일 첫 주일에는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사람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사하여졌고 한 사람 에스도의 생명을 건 희생 때문에 유대인이 멸족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한 사람 바울의 사명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5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월 10일 둘째 주일에는 빌리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첫째는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기를 소원했고 온전히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자기 몸에서 그리토 예수가 존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17일 셋째 주일에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생명에 대한 생명이 하나님이 것이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케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소유유에 대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했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명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 1월 24일에는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뜻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신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의미고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결단을 촉구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열매, 나무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열매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종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가진 우리 성도들은 나무인 예수 그리도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가 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삶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는 말씀도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경고도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세례의 요안도 열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강한 어조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열매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 있을 줄 압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하죠.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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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좋은 이름들을 다 지어주셨죠.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도 나름대로 다 뜻이 있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이 전혀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결국 그 삶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좋은 열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운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운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는 하나님이 탄식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고 땅을 파고 돌을 다 골라내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극상품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는데 좋은 포도를 맺기커녕 들포도를 맺혔다 하는 하나님이 탄식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교훈으로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이사회 5장 1절이 이하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무화과 열매를 위해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로부터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과원지기에게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원지기가 그 추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 간청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과원지기는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무화과나무는 우리 개개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 5장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비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영광에 대한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영광을 요구하시는 것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금년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3년을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포도우니 주인도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 주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주인으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기대하여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주지 못할 때 그때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충분한 그런 조건 속에 있었고 또 주인은 그러한 환경이 충격되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요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년이나 기다려주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주인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을 허비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의 수준 이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에 우리가 얼마만큼 만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3년이란 긴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까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가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종교개혁자의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세상을 열 번도 더 박살을 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세상을 열 번도 더 박살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박살을 내지 않고 오늘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인내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할 때 일곱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 당시 라삐이 가르침이 없거든요. 형제가 잘못하면 일곱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충분하니까 그 이상은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 라삐이 가르침입니다. 일곱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여러분 그 일곱 번 정도 용서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인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기대 기대와는 찬여 빗나가는 예수님이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한계 우리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일곱 번 용서해 주는 것도 참 우리로서는 벅찬 그런 일인데 일흔번씩 일곱 번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은 요구하시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 우리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변화와 성숙을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이 신앙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내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본문을 통해서 3년을 아니 그 이상까지도 인내하시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열매가 없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금년에는 꼭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내가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교회도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기쁨을 드리고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주인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을까요? 아까운 땅만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땅만 버리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교훈을 얻습니까?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나무는 그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드렸을까요? 그 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래서 많은 열매를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맺어드렸다면 주인이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3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주인 편에서 봤을 때는 큰 경제적인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땅만 버린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이 심정에 여러분이 자녀에 여러분이 사업에 축복해 주신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내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한다면 내 삶은 반드시 변화돼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곧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토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는 그런 경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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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땅만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실 때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판식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수시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는 책망과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관한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죠.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동과 소돔땅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고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여기 한번 여러분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한번 여러분 시간적인 갭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서 사여 가셨죠.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사여 가셨죠. 그러면 소동과 고무라 시대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아브라함 시대는 4000년 전입니다. 소동과 고무라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소동과 고무라 시대는 2000년이라고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요지가 이겁니다. 만약에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기적과 권능을 소동과 고무라에서 행하였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소동과 고무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베푼 이 기적과 권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 말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이 한번 끌고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우리 가정에 주셨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셨던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못 맺었을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열매를 맺었을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던 이 귀한 축복을 다른 가정에 주셨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하는 거 이 정도면 되지 하는 그런 나태한 생각, 그 게으른 생각 그런 생각이 아까운 땅만 버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리도인들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땅만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주인이 왜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생각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 나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해서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고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나무가 병 걸렸다는 것 그것도 아주 심각한 병 그렇지 않고야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못 맺을 이유가 없죠. 한 나무가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잘못하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좋은 나무들에게도 그 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 병이 그 옆에 열매를 잘 맺는 좋은 나무들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주위는 주위에서 열매를 잘 맺는 다른 좋은 나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좋은 것만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눈만 떠도 좋은 것 저는 아주 좋은 것만 우리들 앞에 계속 있다면 우리가 전혀 염려할 것이 없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것하고 나쁜 것이 우리 앞에 쭉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것은 잘 퍼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잘 퍼지지 않는데 이 나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곡식보다는 잡초가 더 빨리 자랍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선보다는 의보다는 악이 더 빨리 퍼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짜증을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이 튭니다. 자기도 모르게 물이 튭니다. 나는 그런 거 절대 물 안 줘요. 천만에요. 까마귀 노는 곳에 그래서 백로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는 그래서 백로 보고 가지 말라고 한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다윗 20편 1편 1절에 의해서 정리한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뜻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분별력이 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앉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이 선과 악에 대한 죄와 불의에 대한 이런 분별력이 없이는 제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런 분별력이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의 사명인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나무에는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나무를 심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나무를 찍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우리 사명이고 다른 나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주인이 사명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즉시 자신을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내 가정의 삶 속에서 내 교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짓고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쁨입니까? 이러면 열매 맺고 내 삶 속에 예수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소망이 있다면 그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삶 속에 기쁨이 전혀 없어요. 감사가 전혀 없어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평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이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 예수 때문에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 예수로 향해서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 작년보다 올해는 나아야죠. 분명히 나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땅만 버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작년보다 금년은 나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은 나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런 매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죠. 우리가 결코 이런 삶을 살아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찍어버려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순간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없다면 문제가 있든지 병에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원인을 찾아내야죠. 영적인 문제에는 육적인 문제보다 더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은 항상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관점에 더 육적인 것에 더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니 자세가 아니에요. 육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항상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리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그래도 지금까지 찍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찍어버려라! 했는데 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과원지기의 관청 때문이죠. 예수님의 관청!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값비싼 귀한 희생을 치르신 그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아직도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도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현실이 환경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죠. 우리 신앙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내 입에 감사가 없을 때 어느 순간인가 내 입에서 기도가 끊어졌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은 지금 병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알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헤어나올 수가 있지. 3년을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었다는 책망이 그런 책망이 있어서는 안 되죠. 어찌하여 아까운 땅만 버리겠느냐 하는 하나님이 탄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다른 교회에 주셨다면 그들은 얼마나 더 큰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하는 그 생각을 우리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린 수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대도로 열매를 잘 맺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를 채찍질하는 이 자극적인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긍정적인 생각에 소망이 평안이 없을 때 내 삶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역량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앙이 다운될 때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개개인을 향한 주님이 기대를 버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금년 안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입이 만개가 있어도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Presidente 감사합니다.